안녕하세요! 수아? 최스입니다. 저희가 지금 바다로 가고 있어요. 가려고 해요. 아직 출발 안 했어요. 벨트 마세요. 수아가 노래 진짜 잘해. 수아가 지금 햇빛 받아서 예뻐. 아니구나. 수아는 약간 나중에 커서 빅마마처럼 될 것 같아. 빅마마. 이름이 빅마마죠. 왜 또 빅마마.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리. 일쳐질 수 있도록. 저는 은채 아니에요. 10분이야? 저는 노래 잘 부릅니다. 근데 이게 너무 가사랑 딱 맞지 않아? 축구하면서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묻어두고 이 지난 걸 다 잊어버리고 떠나라. 이거 새 출발을 하라 이거잖아. 일주일 동안 편집하면서 울었나? 아침 해 뜰 때까지 계속. 아 너무 울었어. 그때 평생 울 걸 다 운 것 같아. 난 사실 아직까지도 아빠가 축구를 은퇴했다는 게 약간 나은 느낌이야. 난 그냥 축구가 아빠였어. 뭔 느낌인 줄 알아. 넌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잖아. 시안이는 근데 기억을 잘 못할 거야. 기억을 잘 못할 거야. 나중에 크면 기억 안 날걸 시안이는. 그래서 아빠가 제일 후회하는 게 아빠는 그 모습. 뛰는 모습을 시안이가 조금 더 오랫동안 봤으면. 아까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시안이가 벌써 우리 나이겠지? 16살. 와우 이런. 완전 멋있다. 뉴폴트라는 동네인데. 뉴폴트라는 동네인데. 어머. 쟤네 뭐하니? 와. 와. 키아가 잘 안돼요. 여기는 진짜 얼굴이 많이 타겠다. 이걸 좀 타봐. 타다가 너무 세서 이거 타는 준비가 돼서. 시안아 이거 타는 거 배웠잖아. 네? 타는 거 배웠지? 요호. 좀 쩌는데. أو이. 오이. 오이. 씨 scold 담고 자리에서 마지막ہ 보고 Lastias. 에이블 브릿VM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채우는 장면을 보았다. 해외 것보다 사진을 보여주는 거에요. 잘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